하나 더, 괜찮지 않아? 와우 야, 저거는 다 왔다 도전? 이거 어디서 입는 거야? That's hot! I don't hot! 되게 그냥 딱 직설적으로 써있네? 굉장히 직설적인 옷 한 번 오, 야! 오, 야! 너 이제 좀... 오, 야! 오, 야! 너 이제 좀 좀 즐기는 것 같다? 자꾸 하나씩 아이템을 가지고 나와? 근데 이건 좀... 좀 가해 보이는데 근데 내가 그래서 이번에 그 삥끄색에 맞춰서 헤어피스를 좀 달아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헤어피스... 나 다 지금 있는 머리나? 그치? 사실 이렇게 스프레이스... 아야! 길이 잘라줄게, 기다려봐 오, 야야야! 저거 붙이는 거구나? 네네, 네네... 나스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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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택패? 오, 야! 오마이갓! 야! 택패? 택패? 오케이! 가윤아! 야! 아니, 택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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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같이 태극기 느낌이네? 지금 우리 약간 애국하는 느낌으로 한번 찍어보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머리를 까, 포인트일까? 그치, 그치? 하나, 둘, 셋! 어울려졌어, 갑자기 가영이가 나다랑 어울리는 아이가 됐어. 다음 시간에 만나요!